두 장을 제거합니다. 강화 많이 볼 수 있는 목킬로. 오렌지 병. 보스까지 변실로 보시면 대놓고 압축하라는 얘기예요. 없어서 반갑습니다. 첫 카드가 전략가라고. 미쳤네 미쳤어. 두 번째 카드가 단사 신경이라고. 야 예비 같고. 야 예비 같고. 안 나오면 죽어야죠. 태성 빌라스크.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대밑. 야 턱벌레. 지나치게. 강해진다. 야잇. 턱벌레한테 죽으면 안 되지. 자 알겠다. 개도 나왔다. 야 미쳤다. 미친 시드다. 헥! 해시 개도 나온다. 야 미친 시드. 슬램벨 미친. 야 미친. 슬램벨 미친. 야 미친. 슬램벨 미친구만. 아 목들이 미쳤는데. 야 살려줘. 착하게 살자. 아 제발. 이 좋은 시드에서. 죽을 수 없어. 체력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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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보아우니 몹스팅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으아아아아앙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. 일기야매 아니 이 개좋은 시대로 세워서 죽는다고 세워서 죽는다고 세워서 죽는다고 3장 안돼 이럴 순 없어 3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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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드 3장 아이고 아드 없네 폭주 넣을까? 불캐 넣을까? 불캐 빠딴 같은데 3장 아이고 룸피 물음표만 간다 물음표랑 상점만 간다 물음표 4개랑 10상점 엄청 북개 일로 가면 상점두개로 트이긴 한데 일로 갈까? 야 상점두개로 트 안았겠다 도장색어 각 나오니까 3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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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아니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도둑놈들이 있고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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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틸 좀 나눠서 들어가지 말아줘 아닌가 이걸 살게 아닌가 프레스웨어를 살까 차라리 어디서 오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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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아 RIGHT 엘리트 가도 된다 근데 1방법을 가자 왜냐면 쫄리니까 아 이걸 쫘네 프랫팩 그냥 쓰는 게 낫을까 됐다 탈출구? 공포? 쓰읍 예비 개도 고개 중에 하나 예비 아닐까? 개도 한 장이어도 될 것 같은데 예비 나 고개 엘리트 아... 아니... 대갑 죽각인가 이거? 아니... 야 인마... 야 저거 때려 빨리 야... 야야야야야야 야... 야... 이래서 제거야돼 에... 무조건 제거가 답이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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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다 필요 없어 검은별 하짐석 껌별을 집어대나 하짐석을 집어대나 리스크관리 하짐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껌별 붕대 붕대 너무 행복회로인데 자세한 에어 이렇게 뾰 뾰 뾰 뾰 뾰 뾰 뾰 뾰 뾰 이제 저거 있어도 좋겠구만 킹중가띠 해시계를 돌려야합니다 아 잘 못 버렸다 아이 너무 많이 돌렸네 손해봤다 가스랑 제비 유독 갓츠 천천 신성 수수 에반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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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받 뭔가 다른 규제 핏을 얻었다 발돌입 살려줘 에다론 고개나 빨리 강화 해야될거 같고 ZBZ77이 시드로츠 코리타 20 승천 3572점 넘으면 2만원 미션 하시오 이 점수보다 높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높게 안나오겠죠? 선생님 흠 윙보츠다 흐리탐이다 흐리탐은 좋을거같은데 근데 제거를 해야될거같은데 제거 제거 안하면 안되잖아 이거는 아 근데 달팽이 잡으려면 흐리탐이 필요긴한데 와 diye 이렇게 저기 여기 이리 쾅 이 acute 명 걔도 두 장 돌려야겠다. 잠수 제한은 없을걸요. 아 왜 화산을 쳐다냐. 딱치네 진짜. 에라이크 재생게임. 뭐야. 아이고 레드진블랙님. 아이고 후원 가슴이 고맙습니다. 그러지 뭐. 행복시대인가 보다. 아이고 후원 가슴이 고맙습니다. 왜 화산을 두 번 연속 쳐다냐. 아이고. 망했네 이거 죽었다. 답이었다. 사실 똥시대였다는 반전. 아니 이걸 또 안 얻는다고. 이 말이 돼. 이거. 이 주작이지. 이게 말이 돼. 말이 되냐고. 말이 되냐고. 빌어 처벌을. 병신게임 수술 보인다. 오늘따라 따뜻한. 살롯이었습니다. 하상조금 그만 쳐넣어. 저거 진짜 미쳤나봐. 아 근데 화성만 쳐다봐서 이기긴 이겼네. 화성만 쳐다드라 안 때려서 살았다. 엘리트 더 가야겠죠. 엘리트 더 가야겠죠. 엘리트 더 가야겠죠. 내가 또 슬슬 불안해지는데 슬슬 더 슬 분위기 싸해질 것 같은데 제거가 너무 안 돼서 턱턱 막힌다 이거 지금 상태에서 제거하면 되면 덱 돌아가는데 답이 없을 것 같다 나 진짜 카드 안 짓고 독하게 압축했는데 제거 이벤트가 너무 안 떴구나 간리건 악몽발돌림 같은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악몽탈출구 악몽발돌림 이런 거 걔도 뭉쳐서 다가가 악몽탈출구 악몽발돌리 양인의 실력이 많이 매우 많아요 악몽발돌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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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몽발돌리 악몽발돌돌림 수리검 나온거는 진짜 대박인데 수리검 나왔으면 이제 좀 가능성은 보이는데 그래도 아직 아직 상황은 진짜 안좋은거 같아요 수리검 시드 하겠습니다 악몽나와서 저 달팽이 대비도 어느정도 될거 같고 수리검도 있고 아 그 달팽이 너무 두꺼워 아 숙댁하기에는 너무 두껍다 총알이 으깨 요건 새끼 사일런트 와비를 가리키었다 마시는 리씨의 와비를 주세요 와비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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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골탈이네 진짜 개 똥대긴데 저주나스는 딱 종일 쓰지 깲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형성은 어차피 얘네들 때문에 넣은 건 아니라서. 심장 창방 요런 애들 때문에 넣은 거라서. 괜히 폐 말리는 거 짜증나서. 첫 턴에 대충 썼어요. 뭐 하세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덱 두꺼운 개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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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덱 좀 들어가면 어차피 똑같이 끝날 것 같아서 심장 안깨도 없적 달성됩니다 심장 없적 따로 오실걸요? 흐리탄 빼고 대충 넘.. 아니 어지러움 빼고 대충 넘기려고 했는데 안잡히네 아 고개도 아직 아무 안되고 제거 이벤트가 너무 안떠서 고생했구만 제거만 잘됐어도 이곳엔 안오는거 그냥 이따구로 돌아가면 달팽이가 문제인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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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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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성공. 어떻게든 형상 쓰는게 맞지. 이거 포션 이대로 가도 좋을 것 같고 귀즙이 없는 거는 좀 아쉽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걸 성공하네. 이걸 성공하네. 감사합니다. 악몽 탈출구 한번 하자. 내가 대충 이길 수 있겠지. 야 힘을 깎아. 안 그래도 3댐으로 숟가락 들여야 되는데. 진짜 얘네들은. 음에이징하다. 진짜 볼 때마다 엮였다. 이길 수 있겠지. 음에이징을 깎아. 음에이징을 깎아. 음에이징을 깎아. 138. 쯧. 이러다가 흐리트 한 끈기면. 히히힉.. 기다렸다. 사실 이거 가족이 일 되어 어레이징 참나 아유 역겨운 놈들 진짜 아유 역겨워 아우 더러워 도나와 비위생적이야 흐리트라미나 잘 씁니다 그쵸 흐리트라미나 잘 씁니다 그쵸 존버 박사님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텀플 에임버 아이 뭐야 이게 추하게 진짜 아이 추해 꼴보스러워 심장은 이렇게 길게도 못 가는데 근데 심장은 이렇게 화상 많이 안 넘어도 양상이 다르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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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몽 형상도 방법일거 같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탈출구에다가 형상받고 흠 개도 하나 넣어도 되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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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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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인공물을 아니 200이 이렇게 탈출구가 많이 실패한다고 아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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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귀신 해방을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귀신 해방을 해야지 진짜 힘들게 잡는다 아 근데 뭐 거의 다 한 것 같죠?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아닌데 다 한 것 같은데 나의 승리가 맞는 것 같은데 5회 2회 이거 고동 딜 계산해도 진짜 의마의마하게 나오겠다 고동으로 몇 땜을 맞았을까 아 쟤 고개도 강화 못하는 모기 잠배 심장 심장은 사상충 이거 진짜 덱만 좀 얇았으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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